4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단이 주변 환경에 끼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조사인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아영 기자, 실태조사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려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대기로 흘려보낸 물질에는 벤젠과 포름알데이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돼 당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업들의 배출량 조작이 용이했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한계가 꼽혔습니다. 이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수산단 민관협의체가 꾸려졌는데요.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2021년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배출량 조작 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이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전남도는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산단 기업 90곳을 대상으로 납부확약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조작 사건 발생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조사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 용역비는 모두 47억여 원입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진행하고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데요. 착수일로부터 2년 동안 산단기준 반경 5km 내 주거지역의 대기오염도와 사업장 굴뚝조사, 악취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과 토양환경, 하천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조사도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조사기간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인데요.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시체계 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나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기업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는데요. 그 결과 당초 예정됐던 조사 범위보다 축소되거나 조사 기간이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9개 권고한 가운데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함께 핵심으로 꼽히는 주민건강역학조사의 경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추가 조사를 위해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 강제로 집행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지금의 송아영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